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이슈를 찾아볼 거 그랬나 봐. 증인 없이도 환노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야. 증인이 있어야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.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했어. 미안해하지 마. 내가 이래서 태준 씨 좋아하는 거니까. 조가병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? 이번 일로 당신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는데. 그럼 뭐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지. 누구 때문에. 일찍 오셨대요? 세상이 변하려나. 어찌 강의원님이 날 다 보자고 하고. 변해야 세상 아닌가요?